오늘 파이팅콜 때 원래 라방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파이팅콜 저녁이 없다네요? 그래가지고 그냥 그냥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 많이 지금 극장에 와 계신 분 손 극장에 와 계신 분 손 극장에 오신 분 손 건명이 형 저요 저 극장에 와 계십니다 심지어 형은 오늘 공연도 아니에요 강성준 선배님 너였구나 이게 다 너 때문이었어 이렇게 지금 형들이 몸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극장 와 계신가요? 이제 약 약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재진아 너는 아직 군대에서 나오려면 멀었으니까 빨리 일과해라 오늘 주말이나 쉬나? 재진아 아직 나올 생각하지마 자꾸 인스타에 옛날 사진 올리고 하는데 그런거 하지마 알았지? 응 그래 넌 철원은 지켜라 하하하하 야 아무튼 낙공연도 되게 재밌었어요 네 여러분 오늘 오늘 너 2회에 공연 마지막 2회에 공연하는데 이상하게 오늘 저녁에 남성팬분들이 많이 와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남성팬분들이 많아졌더라구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재밌게 보시고 나중에 또 라이브를 켜도록 할게요 아무튼 여러분 이따 공연 때 봐요 저는 공연 준비하러 갈게요 안녕 소리 지르면 안 돼요 여러분 소리 지르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소리는 괜찮지만 그러면 안 돼요 알았죠? 안녕 공연 화이팅